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콩분에다가 여러가지 다육이를 한개씩 심어보겠습니다 이건 미파 다육이인데요 물을 털어가지고 말려놨습니다 맛있게 써먹는 물을 털어가지고 말려놨습니다 다시 물까지 좋게 새로운 흙에다가 다시 한번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먹고요. 여러 개라서 미리 흙을 담아놨습니다. 깊은 컵에다가 재활용으로 다 가뭉들어서 쓴건데요. 다시 깨끗 씻어가지고 다시 다 해놨습니다. 분작이고요.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심겠습니다. 이거는 50영옥이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꽃이 펴가지고 졌었는데, 여기 씨앗이 있는거 보이네요. 씨앗을 뿌려봐야되거든요. 씨앗을 뿌려봐야되거든요. 씨앗을 뿌려봐야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선은 쫌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심어놓고 백소 아기라는 다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리스탈 다육식물입니다. 철화는 아닌것같아요. 털다가 버렸뜨렸습니다. 여기다 심어주겠습니다. 희지않게 크리스탈입니다. 요청을 먼저 끓여주겠습니다. 찬듯한 맛으로 이렇게 아멘 아멘 오늘은 다섯가지의 다육식물을 심어봤습니다. 콩분에다가 아비자기한 잎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